도적만 하다가 망함 야 잠깐만 이게 된다고? 어? 이게 버그가 아니가 된다고? 나 궁금한 점 왜 레벨이 올라 있는 건데?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투기장 와 진짜 뭐야 아니 이게 되냐고 나 진짜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안 할 수가 있다고? 그냥 카드가 없으니까 저도 안 보는 거야 그냥 이건 어때요 요즘에? 지금 시대를 대표하는 덱이긴 한데 중매도 볼까요? 오케이 합격 도적은 메리트가 많습니다 도적은 사람들이 안 싫어해 사제가 디메리트가 좀 많아 민심 원챔 쪽에서 원챔 쪽에서 진짜 게임하다 사기당하면 상대 직업 한 번은 해볼만 한데 그쵸 나는 다른 거에서는 원챔충이 맞는데 하스 같은 경우에선 저는 하다가 처음 시작은 나도 카드 없을 때는 법사만 했던 거 같아 그렇긴 한데 근데 맞아 졌을 때 가루가 적게 드는 다른 직업을 찾게는 됐더라고 영승은 존나 놀랍긴 해 저가루 타 직업 덱을 찾아보거나 그런 식으로 한 두 판은 막 하려고 하지 않나 사제는 절대 안 한다고요 저? 그쵸 일단 보고 제 승수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는 근데 나는 사제를 절대 안 한다는 개념이 이게 하스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고 선수도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하기 싫다는 이유로 밴픽에 도움 되는 사제를 픽을 안 할 정도로 내가 안 한다는 뜻이고 하긴 하지 준비하려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연습이 안 돼서 근데 해도 해도 싫어 마음이 안 가 사제만큼은 배팅 안 열어주셨네 이번에는 로또 긁는 거 한번 봅시다 이게 내가 많이 굴린 적은 없는데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꽤나 많이 돌리는 거 같아요 요즘에 지송 졸았음? 설마 아까 사제 양꽃매치 때 딴 거 하고 있었어요?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어님 항상 수고하시니까요 신흥어님 항상 수고하시니까요 신흥어님 항상 수고하시니까요 이거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그냥 바꿔버려? 어? 어? 아 이거 아니 10? 이게 무슨 이렇게 하고 2일로? 오케이 이번 게임에서 발동한 무작위 아군 죽음 에아리가 전함인데 미저면 맨날 똥먹고 똥채팅만 볼텐데 용도 없는 하스는 졸릴만 하지 그럼 얘를 먼저 내는게 확정돼있고 이렇게 해서 아까 내놓은 이거를 소모를 얘로 시키고 이거는 왜 안 찍음? 아 찍었나? 안 찍은 거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지 오 마이 갓 빨리 끝내야겠는데 이거는 저 시간주면 양꾼 미쳐 날뛰겠는데 문선으로 쓰고 눈사태 무듬 쓰고 기뢰 공격 그래서 아예 얘를 뒤로 빼서 손해조차 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돼서 괜찮아요 어 1댐 손해를 볼까봐 나는 근들갑 떨었던거임 사실 안친거에 대해서 1댐이 중요한 덱이니까 이건 근데 이러면 지금까지 상관없는데 뭔가 이게 조합이 2댐이 아직 덜 들어온거 같은데 음 4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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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댐이 5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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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걸로 포장 지금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근데 진짜 이거 좀 억울하기도 한게 어려워 이게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어 정답을 찾는 길이 쉽진 않아 이게 좋은 플레이를 안 한다고 해도 어느정도 이해가 될만한 핸드랄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게 나도 모르겠다 자 일단 한번 더 아껴서 아무 손해도 보지 않는 새로운 8댐까지 얻어놓은 상태로 아 여기서는 싫어 여기서 이거 두개 있을 때 해야되겠어 오케이 이걸로 이기겠다 깔끔한데 나름? 전 턴의 실수를 뒤집어 엎는 과감한 수였어요 이러면 실수가 아니게되지 요번 턴에 확 과감했으니까 손해인가? 들.. 맞네 정말 냉정하게 보면은 느렸네 결단이 이러면 전체 3댐 이라고 생각해서 순서만 잘하면 되겠죠 아 전체 2댐이구나 잠시만요 이게 핸드가 이게 넘쳐도 좀 심각하게 넘치는 느낌이 나는데 이건 좀 잠시만요 진짜 존나 웃기네 아니 뭐야 왜 멘탈 갑자기 날라가냐고 왜 갑자기 던지냐고 왜 애매하게 던져가냐고 여러분 완벽한 글래디에이터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옛작가 하고 포인트를 거셨어야죠 욕.. 욕탐은 안됩니다 하지만 실력 무시는 됩니다 이 정도는 무시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존나무탄에는 네 그거는 제가 못 막아드리겠네요 이거는 너무 긴장하셨던 게 아닌가 8만하였거든요 왜냐면 도적한테 8만하 주면 사실 도적 장인이다 진짜 장인이다 체력이 1위라도 도적 고수들은 끝까지 무서움 뭐야 방금 이거 드로우된 거야? 증명 증명 저는 항상 승리자에게는 박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룩 30층이요 왜냐면 요 말은 지켰으니까 하지만 이 말과 함께 완벽한 실력까지 갖춘다면 아니 내가 볼 때는 이제부터 이지라라는데 다 이기네 진짜 다 이기네 진짜 시발 이거는 도적만 해서 신이 도왔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하스스톤 망했네 아까부터 자꾸 증명하잖아 아니 이게 나랑 뭐가 뭐 아 은 지낭 지낭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